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기까지 어떤 여건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상황이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개송 하나만 살펴보죠 법구경에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선사능도수여 정진미 교량이니 종성개요 도자위가 몸이 일어나 뱃사공이 물을 잘 건너려면 정진을 다리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성에만 얽매여 있으니 이를 건너는 사람은 씩씩한 대장부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배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 카스티에도라 라고 해가지고 브라만사상 또 크시아트리아 찰젤이죠 왕족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사 상공인 또 수두라 농노 이렇게 사성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급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진 않으면서 자기가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하는 상만 내세우고 있으니 그러한 상을 다 버리고 바르게 노력하면 이것이 바로 씩씩한 대장부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학대사가 무학대사가 누위가 하나 있었는데 누위가 무학대사만을 믿고 수행도 제대로 안하고 절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동생이 무학대사인데 왜 나한테 자꾸 관여를 하느냐 내가 누군데 그러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행실도 바르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날 무학대사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무학대사가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저녁부터는 누이 밥을 따로 주지 말고 나하고 함께 차려주거라 내 방에다 누이 밥상을 차리는데 누이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내 것만 밥하고 국하고 가져오니라 그래 그래서 누이 식사합시다 하고 불러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밥을 먹으라고 하더니 왜 내 것은 없느냐 그래도 가만히 무학대사가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이가 이제 화가 나 이건 누구는 뭐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해놓고 밥을 안 주는가 그 다음날도 또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서 알아 눕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한테 이제 두 번 다시 밥을 먹자고 확인만 해봐라 내가 가나 그러고 있어 그런데도 무학대사가 그냥 자기 혼자 밥을 먹어요 한 2, 3일 그렇게 해놓으니까 누이가 서러워서 이제 무학대사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누이인데 나한테 이렇게 후대접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학대사 하는 말 아니 저는 제가 밥을 먹으면 누이도 배가 부를 줄 알았지요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누이는 내 동생이 무학대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나만 밥 먹으면 누이는 저절로 배가 부른 거지 내가 수행을 하는 건 내 몫이고 누이가 수행을 하고 바르게 싸는 건 누이 몫이지 동생이 무학대사라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으면 누이도 배가 불러야 될 것이 아니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님이 불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자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 자기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사고가 아니요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모으면 어떻고 아내가 모으면 어떻고 남편이 모으면 어떻고 각자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급이 높다라고 해서 사람답지 못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요 미국의 한회원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 분들이 환자로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래요 오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도에서도 직급이 상당히 높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약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계급이 높은 상위층의 어떤 그런 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네가 감히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계급이 높아서 내가 하는 건 잘못이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는 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그 사성계급 제도에 브라만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징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면 나는 브라만인데 라는 그래서 어떤 죄도 되지 않는다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종성만 따지고 있지 자기의 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정지를 내서 노력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자만이 대장부로다 전부 다 이야기죠 여러분도 오늘 부처님 당 시대적 배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살펴본 부분이예요 1권 46페이지에 당이 되죠 인류 최초의 성인 샤가모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기슬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 겐지스강 주변에서 불교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는데 인도를 이렇게 보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남북으로 가로막힌 부분에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대가 높고 험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완만한 상태고 그래서 고원지역이고 지금 티벳민들이 사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티벳이다라고 해도 인도 영역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부처님이 바로 이 티벳 지역 히말라야에 산 고원지역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내려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움직였던 그런 도시가 지역적으로 티벳 쪽에 속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인도 쪽에 속한 부분도 있는 입장인데 뭐 히말라야 등장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원들이 실종이 됐다는 지역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쪽 지역일 거예요 험난한 지역 그래서 설산 수도상이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설산 수도상? 그래서 바로 설산에 해당이 됐다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흰머리 산이다 우리나라 말로 흰머리 산인데 이것이 히말라야가 됐다 흰머리 산이 늘 하얗기 때문에 히말라야가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확실한 금원은 모르겠지만 역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그래서 히말라야는 크게 두 줄기의 산맥인데 한 줄기는 북쪽으로 또 한 줄기는 동남쪽으로 뻗어서 티벳 방면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북쪽 산맥은 대단히 가파르고 험준한데 남쪽 산맥은 비교적 완만하다 그래서 티벳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인도 문화권에서 독립된 또 하나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은의를 인도라고 하는 문명을 살펴볼 때 히말라야 산맥의 산세가 험준하고 또 외래민족의 침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것이 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또 일단 침입에 성공한 외래민족들이 들어왔는데 이민족들이 다시 산을 넘어서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인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털을 잡고 살게 됐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도인들은 보면 토성민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인들 하면 코도 크고 여기 이마에 뭐 하나 붙이고 다니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리안족들이에요 인도 토성민들이 아니라 외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도인 하면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이렇게 생긴 인도인으로 알지만 물론 그때부터 인도에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인이 됐지만 본래는 저 중앙아시아 북쪽 모스크바 시베리아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푼자부 지방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중동 쪽에 자리를 잡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그 이민족들이 유럽으로 가서 지금 유럽인들이 됐고 또 인도로 넘어와서 인도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10세기 전만 해도 아랍인들은 유럽인들을 사람 지급을 안 했었어요 10세기 이후에서부터 유럽이 더 발달이 됐고 아랍이 그때서부터는 멈추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대체로 그들의 문화와 토성문화가 함께 동화돼서 인도라는 문명을 형성을 했고요 매년 6월 중순부터 인도양으로 불어오는 곤다스판 계절풍에 형성된 빈은 서쪽으로 흘러서 아랍이 해외로 들어가는 인더스강과 동쪽의 뱅갈마루는 깐지스강을 만들어 찬란한 인도의 문화를 꼽혔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렇게 꽃을 피웠다 인도란 인더스강이나 달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스크리드로 달을 인더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스크리드로 인더라고 이런 고운다스파하고 우기가 많은 이 지역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지금 불교의 원래 어떤 토대, 바탕을 만드는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인더스다라고 하는 건 인더다는 건 달빛을 이야기하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고운다스파하고 저녁으로부터가 선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낮보다도 저녁 이후가 오히려 더 편안했던 그런 어떤 민족 역사고 배경이고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낮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이 어디를 더 좋아하느냐 하면 하루 중에 저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밤중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 세계를 흔히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토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하는 게 해가 서쪽으로 가서 질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딱 사람 살기에 적합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최초로 얘기를 했냐면 갈릴레오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네모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네모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당시예요 그러면 서쪽으로 한없이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이렇게 온도가 사람 살기 적합한 곳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세계는 깨끗할 거야 그래서 서방의 끝이기 때문에 끝극자를 써요 그래서 들고울락자를 써서 극락을 쓰죠 그래서 극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세계니까 깨끗하겠느냐 더럽겠냐 할 때 깨끗할 거 아니냐 했을 때 정토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정토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환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대낮의 불볕더위 아래에서는 활동 자체가 힘들고 저녁 무렵이 밝은 달이 떠오를 때에 쾌적함을 동경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인더스 인더 인도라는 용어가 됐다 세계 4대 발상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인더스 문명이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말띠맑은 청정한 곳일 것이다 서쪽으로 가면 그래서 정토가 형성이 됐고 또 그 정토의 극락세계에는 누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들 뭐예요 나이를 먹으면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을 인생 최대 염원으로 삼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범직이 아닌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 주고 자기는 말년에 모여 평안함을 찾아가지고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가를 다 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흔히들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출가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서방정토에는 뭐예요 아무래도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다 부처였다 부처다라고 했던 사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또 서방정토에 아마 거기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토고 극락세계인데 어떤 부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어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미타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형성된 것이 바로 아미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줄 알고 맨날 라모아미타불 라모아미타불 이런단 말이죠 아니요요 아미타는 바로 우리 미타정토 3부경에 보면 정토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유심정토라고 했어요 유심정토 오직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려진 것이 정토예요 그럼 아미타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정토에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있어요 정토가 마음에 있어요 그럼 이 정토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미타불 아니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주인이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마음에 있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마음이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바로 뭐라고 그래요 본성 자성 그래서 미타는 누구냐 자성이 미타라고 했어요 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토가 있고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자성이에요 그래서 미타는 누굴 뜻하느냐 자성을 뜻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우리 불자들 다 아미타불처님이 있어서 아미타불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찾으면 아미타불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피와 얼력을 줘서 소원성취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든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 속에 형성된 게 아미타불이고요 그래서 서방으로 얼마를 가요 끝없이 가다 보면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극락세계 10종장엄이라고 그지요 10종장엄 10가지로 장엄이 돼 있고 그것에는 뭐예요 커다란 대사가 세 분 계신데 어떤 대사가 있어요 3대사관 보상장엄이란 말이에요 3대사관이 누구예요 우리 천수경에서도 나오잖아 아미타불과 좌관음 우세지 세 분이 계실 것이다 대세지는 지혜나 어떤 힘으로 중생들을 이끌어주고 관세문 뭐예요 세상 중생들을 관 보고 소리를 듣고 중생들의 원에 따라서 뭐예요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깨준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본성으로 가는 거죠 본성이 누구예요 아미타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칭견한다고 하면 실제로 아미타불 부처님이 앉아계시고 내가 가서 인사하고 칭견하는 줄 아는데 내 본성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아미타불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수준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배우지만 일반 불자들은 이런 거 배워요 아미타불께 뭘 절 열심히 하고 아미타불만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불교 수준이 지금 최하위급이에요 그래서 극락의 정토가 있고 주인이 아미타불이라는 사상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세계다 결국 뭐예요 이러한 환경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만들고 아미타불도 만들게 된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바쁘단 말이요 그럼 할 일 다 끝내고 저녁 때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단 말이죠 일로 이걸 우리 하루에 보면 저녁시간 퇴근시간 이후가 어떻게 돼요 해가 져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식산이 돼요 일생중은 어떻게 돼요 정년퇴직하고 늦게 편안히 자기의 취미활동하고 이게 결국 뭐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안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한편 아리안족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남쪽 일대 모스크바 밑에 시베리아 남쪽 일대 또 투르게스 일대에 그쪽에 유목민이죠 기원전 2000년경부터 민족이 도울 시작해서 이들 중 서쪽으로 옹유한 사람들이 오늘날 유럽 대륙의 주인이 되었고 기원전 2000년이면 마이너스 20세기 21세기에요 이때서부터 민족의 대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나신지가 BC 566년이니까 부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1500년 전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간 사람이 유럽민들이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인도인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언제 자리를 잡았냐 기원전 13세기경에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1200년도 1300년 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기 7,800년 전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부처님들 오시기 7,800년 전서부터 아리안족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푼자부 지방으로 침략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문명의 현지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자 본래의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이 토성민들을 힘으로 제압을 해요 어떻게 힘으로 제압을 했냐 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살펴봐 저쪽 예를 들어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 지역하고 그래도 조금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한번 배경으로 살펴봐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의 아리안족 계통의 사람들은 크고 이르지만 티벳 민족이나 인도의 토성 민족 예를 들어서 지금의 티벳 민족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인도의 카트만드시로 가면 조금씩 토성민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다 아리안족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인도의 토성민들은 어떻게 돼요? 작아요 작아 왜소해요 지금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보다 이만큼 작아요 엄청 왜소해 그러면 이 아리안족들이 들어왔는데 아리안족들은 유럽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우리보다 작아요? 작아요? 커요? 훨씬 커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꼭 어른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정도 지금뿐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었든 뭐가 됐든 어떻게 돼요?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피어나간 문화가 아리안 문화예요 이게 바로 브라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리안 문화는 카스 제도를 썼는데 그것은 정복자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걸 아리안 문화라고 해요 또 인도의 토성민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작은 중소국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소국가의 어떤 토성민들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네들은 다시 또 뭐예요? 지배를 받죠 그래서 본래 인도 토성민들이 소수민족을 지배하고 살았던 그 종족이 왕족이나 무사, 크샤티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만들, 아리안족들이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공인이고 본래부터 있던 중소의 어떤 불악단위의 토성민들이 결국 농사를 짓고 노예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아성계급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아리안들은 흰피부 지금 뭐 유럽인들이 백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최초의 아리안들이 바로 그런 게 있던데 사람이에요 흰피부, 높은 코, 큰 몸집 뭐 오늘날의 유럽인들과 비슷했고 인도의 원주민들은 검은 피부, 피부가 검어요 거기다 체격도 엄청 왜소해 그러니까 이렇게 쓱 봐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쉽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동양인들 지금 외국 나가서 있어 보면 외국인들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금방 돼요 뭐 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어느 민족 출신인가 하는 게 금방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네들은 작고 검고 위소 있고 크고 시고 엄청 그랬어요 금방 표시가 나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형성이 됐는데 카스트 제도의 제일 최상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만 계급이고 자 브라만 계급들은 브라만 자체가 뭐예요? 신을 뜻하는 거예요 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섬겼던 사상 그래서 브라만 세상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 신과의 교감작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누구라고 그래요? 브라만이라고 했어요 브라만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슬해 구슬하면 무속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살님이나 선생님 이렇게 하죠 왜 그네들한테 꼼짝 못해요? 그네들은 신과의 교감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듣죠 그들한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네들이 신과의 교감작용을 하기 때문에 즉 무라만들이 신과의 교감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 우두머리로 판단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서라도 단군이 시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군은 뭐예요? 제사단자를 쓰고 성군군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하늘신과 교감작용을 하는 게 누구냐 단군이란 말이죠 단군 그래서 단군이다 하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이름이 아니어요 신과 교감작용을 하는 최고 성군 그래서 단군이에요 그와 같이 무라만들은 뭐예요? 신과 교감작용을 하는 자기네 종족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인간의 우두머리 신을 섬겼고 신과의 교감작용을 했고 신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담당하고 시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재정일체 시대의 사제계급이었다 재정일체 시대 재정일체 시대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렇게 되었었죠? 재정일체 시대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장이 정치에서도 뭐예요?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궁예가 누구 출신인 줄 아세요? 궁예가 직업이 뭐였어요? 궁예가 누군지는 알죠? 직업이 뭐였어요? 스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108주 큰 거 걸고 다니고 영화에 보면 머리 깎고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스님 출신이었어요 그렇다 결국은 뭐예요?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주어요? 왕관한테 주잖아요 왜 주게 됐을까요? 왕관한테 왕관한테 왕의 자리를 뺏겼을까요? 흔히들 뭐 물려줬다고 하지만 물려준 게 아니예요 신하들이 전부 뭐예요? 왕관 편에 서서 궁예를 결국은 뭐예요? 맥을 못추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나중엔 사형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법이 궁예를 망쳐놓은 거예요 관심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다는 것은 마음을 보는 법 아니에요 이 관심법을 누가 했어요? 닮아가 했죠 근데 원래 관심법은 누가 폈다라고 해요? 미륵불이 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륵불도 뭐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예요? 실존 인물 아니에요 닮아 대사는 실존 인물이에요 관심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궁예가 알고 있는 관심법은 마음을 보는 법인데 그 마음을 보는 법을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이 지대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추측을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모함도 하고 수백 명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역량을 만들려고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미륵의 관심법을 뭘로 하느냐 자기는 관심법을 득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기의 뭐라 그래요?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무속인들은 뭐라 그래요? 직신이라 그래요 직신 궁예에도 바로 그런 뭐예요? 직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무고한 생명을 수도 없이 죽여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관심법으로 너 누구하고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느냐 미륵의 관심법을 뭘로 하느냐 해가지고 칼로 직접 자기 아내를 쳐서 죽여 충신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왕건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잖아요 관심법은 없는 거다 네가 내 관심법을 뭘로 하느냐 용서를 안 하겠다 여봐라 저 왕건을 당장 잡아내라 하는데 신하들이 들어와서 누굴 잡아가? 궁예를 잡아간다 이놈은 관심법 때문에 망친 사람 달마대사 성만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혈맹론 거의 끝나고 이제 관심론으로 들어가 그때 자세히 배워 관심법은 뭐예요? 마음을 꿰뚫어보는 법이야 마음을 꿰뚫어보는 법이라 해가지고 기도하고 환상으로 보이고 들리고 이게 아니야 8분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생멸이 없는 거 단상이 없는 거 하나와 둘이 없는 거 오고감이 없는 거 이게 중도인데 결국은 뭐예요? 여덟 가지 서로 상대적인 활불 중도라고 해요 이게 천태종이 뭐예요?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누가 폈어요? 용수보살이 폈잖아요 용수보살이 누구예요? 부처님 법통을 이은 사람인데 부처님 이후 가장 부처님다운 보살이 용수보살 아니에요 8분 중도 이게 관심법이거든요 중도의 도를 보는 게 관심법이에요 궁예가 이것 때문에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무라만이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뭐예요?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 또 신과 교감작용을 하고 신과의 연관을 해 그래서 재정일치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정치에서도 뭐예요? 최고다 그리고 그 본래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왕족, 무사 이런 것들이 크샤트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샤트리아 또는 찰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무라만이 크샤트리아를 지배를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누구를 지배를 했냐 토성민들, 바이샤 상무인들 아니에요 상무인들을 지배했어요 또 이거보다 아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수두라 아니에요 농로란 말이에요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노예 4성계급이 만들어져서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두라가 크샤트리아의 팔로 갔다가 쳤다 그럼 팔을 자르고 막 이랬던 시대예요 근데 부처님 시대 이게 좀 흐트러지기 시작이에요 무엇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냐 뭐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요 그 나라의 어려움이 올라 그러면 돈 주고 양반을 사요 우리나라의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상놈들이 돈 가지고 양반을 사 또 돈 벌이 하려고 승적을 사 장사를 하려고 지금도 보면 절차를 해놓고 일반 사회인들이 절차를 해놓고 스님 봉급 주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절 많잖아요 내가 알고는 뭐 큰 병원 병원장도 따로 하고 뭐 누구도 따로 사찰군이 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와 같이 바이사 상봉인이 뭐를 사요 귀족의 계급을 샀던 시대에 부처님 시대에 이래서 굉장히 문란해지죠 브라마는 치진 못했지만 바로 바이사아들이 크시아트리아 왕족 무사족 이런 어떤 명예나 권력을 돈 주고 샀던 이런 역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죠 이러면서 형성된 게 바로 뭐예요 리그 베다라고 베다가 형성이 돼요 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라문들이 만든 뭐예요 성전이요 세계 최초의 성전이 리그 베다예요 베다 무라만들이 이 민족을 이 인도에 있는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베다예요 그럼 베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내용들 리그 베다 야유로 베다 다로바 베다 야주로 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가장 기초인 베다는 뭐예요 신을 찬탄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주문이 짧아 우리 지금 하듯이 나모하미 타볼 나모하미 타볼 하듯이 주문이 짧아 근데 너무 짧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좀 길게 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길어져요 내용이 이게 이 베다예요 내용이 길어져요 삼베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길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1절 2절 3절까지 넣어가지고 해요 그래서 엄청 웅장하게 돼요 합창으로 하게 돼요 사베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지금 뭐 합창단 있어가지고 옆에서 노래해 주지 않아요 그게 사베다예요 사베다 찬양하는 거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하는 게 알고 보면 불법이에요 바라문법이에요 다 바라문법이에요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도라는 지명은 달빛 아래 땅이다 또 샤카무니를 탄생시킨 그 샤카족은 태양족이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정리했어요 태양족이다 샤카무니는 샤카족에서 출가한 사람이다 또 인도의 지배계급이 아래안족인데 반해서 샤카족은 히말라야 산악족이다 지금은 네팔의 국경 안에 있지만 아래안족이 아니라 티베트족일 것이다 부처님은 아래안족이 아니라 티베트족이다 안약여요 그리고 히말라야 역시 우리 옛말로 설산을 의미하는 흰머리산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대주 신제국사 제1관 17페이지에 주신 민족의 이동 경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기 2700년경 2000년경서부터 민족의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인도 쪽으로는 1300년경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2700년경 그럼 그거보다 700년 이전에 중국 남부정복에 성공한 우리나라 치우천왕 우리나라 그 당시에 치우천왕이라는 왕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그 왕의 장군 형효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형효가 치베트까지 정복해서 그 티베트 우리나라에 산 일대를 800년간을 다스렸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태백일사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 가야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오잖아요 고조선 뭐 해서 가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외국 역사실록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없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샤카족 사람들이 결국 뭐요 우리나라의 사람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베트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풍습하고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샤카족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샤카족의 근원 그럼 샤카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종족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쾌약 도입은 지지위범지니라 악을 부수고 건넌이를 부처라 하고 땅에 머무니를 범지라 하느니라 악을 건넌이를 부처 건너지 못한 일을 중생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찬과 피아니예요 부처와 중생은 무슨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악을 건넌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멸한 상태에 공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 번뇌의 씨앗을 만들고 괴로움의 씨앗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텅텅 비울 때 우리는 악을 부수이다 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넌자는 부처 못 건넌자는 중생이다 다들 이미 부처였어요 본인이 부처라는 걸 아시기만 하면 돼 더부타 제21회차 석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아 아 아 아 huge 한글자막 by 한효정